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8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를 느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매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 말씀을 매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순간에 실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말씀 위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사람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죽음이 그 집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죽음으로 흘린 피가 그 집에 돌아가게 될까 하여서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윤례와 규례를 주어서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지으라라고 한 그냥 그런 말이냐. 아니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우리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 집이라고 그랬어요. 새 집. 그렇다면 헌 집도 있다라는 얘기죠. 옛 집이 있고 새 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집은 어디가 될까요? 애국에서 살던 집이 옛 집입니다. 그렇다면 새 집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짓게 되어지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알파벳 두 번째 해당이 되는 베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시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아들이라고도 그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아주 높은 사람, 지극히 높은 사람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 옛 집과 새 집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도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할 때에 살던 집이 옛 집입니다. 그런데 그 옛 집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 옛 집, 그들이 지었던 옛 집, 애국에서의 집은 바로 종살이를 하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던 집에서부터 여와를 이끌어내신 그날, 그 밤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옛 집의 발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됐고 애국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옛 집을 생각하고 이 새 집을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집인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집을 주셨는데 이 옛 집과 새 집 사이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 바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세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옛 집에서 살던 우리의 종살이 죄의 종이었던 삶에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거하는 새 집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어지는 새 집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어지는 믿음의 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집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게 된 새 집을 의미하죠. 우리 심령에 세워진 새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심령 안에 새롭게 세워진 새 집은 죄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세워진 새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심령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우리 심령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바치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집 하나님의 집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우리 심령은 바로 예수 그리소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그 처소를 짓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밭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오 또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 심령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밭인데 이것이 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이 이 고린도전자 3장 10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을 짓되 이제 이것은 옛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집입니다. 할렐루야. 옛집은 죄의 사람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소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 십자가에 그 피를 뿌리므로서 나는 새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새 집을 짓는데 이 집을 내가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집은 우리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지어지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는 잘 세워야 된다. 10절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집을 짓는데 새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아주 조심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11절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소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소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소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집을 짓는 새 집은 어디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집은 바로 그 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집을 짓는 터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그 피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터가 내 심령에 세워지지 않거나 절대로 나는 새 집이 지어질 수 없고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내가 죽고 죄의 종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새 집을 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바로 예수 그리소가 그 집을 짓는 터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집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집을 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 것이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짚이냐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이 새 집을 짓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짓는 새 집의 터전인데 그 위에 내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이 믿음의 집이 무엇으로 짓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 사람의 공적을 나타내고 밝히시기 위해서 불을 보내실 때에 공적이 그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면 아무런 상이 없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 집을 짓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집으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계십니까? 이 성전은 그래서 17절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새 집이 그냥 짓는 새 집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반석 위에 새 집을 지어야 하고 그 집을 질 때 어떠한 그 공적을 시험하는 불의 시험이 오더라도 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찾아서 우리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자여 하나님이 그 보자가 하늘에 펼쳐져 있고 그 보자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밟고 계시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자로 두고 땅이 그의 발로 밟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 하늘 보자를 머리로 하고 그가 땅을 밟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집 안에 내가 거하여서 거룩하게 지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 짓는 새집은 무엇이 옛집과 새집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주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옛집은 애구방 바로 사단이 주인이었지만 새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권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집을 짓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네가 정말로 나의 새집을 짓고 있다면 내가 거할 처소를 짓고 있다면 내가 너 신명 안에서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 짓고 있는 새집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거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는 처소가 새집이에요. 바로 그 가난한 땅에 모든 일곱 족석을 다 내쫓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짓게 된 것이 그들의 새집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통치자가 되어졌을 때 지은 집이 바로 새집입니다. 이러한 새집을 지으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안식하는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집이 되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일곱 족석을 물리치고 그들이 기업을 얻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이 한 일의 결과를 볼 때 학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한 쓰대.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으미라. 여화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주고 이스라엘 집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는데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빨랐지만 여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집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심령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식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수가 없는 집이라면 그 집은 황폐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집을 우리가 짓도록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였는데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오 말로만 교회라고 하지만 여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황폐한 집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는 그러한 황폐한 집이 내 심령과 내가 거한 교회가 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바랐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었고 많은 것들을 집으로 가져간다고 하였지만 여화께서 그것을 불어버려서 하나도 집에 남은 것이 없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땅이 황폐해졌는지 왜 그 땅이 황폐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읽고 안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새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짓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발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집을 짓기에 빠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예물을 드리는 상을 엎어버리신 일이에요. 마태봉 21장 13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여러분 심령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곳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의 관계를 이루는 심령이 되어져야 이러한 공동체의 모임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심령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내 심령이요. 새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황폐에 지었느냐 이 말은 어찌하여 너희 심령이 강도의 소구리 되어졌느냐 왜 너희 심령의 평강이었고 왜 너희 심령의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 걱정과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이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안식하신다면 내 심령은 안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심령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될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실족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난간을 만들라 한 이 난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난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메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를 멜 때 겸손하게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 크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내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보곤 17장 우리 1절 2절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보곤 17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멧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진대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지붕에 난간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나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짓게 한 내 심령 새 집을 짓게 한 이 집에서부터 떨어지는 자가 실족하는 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자가 새로운 집을 짓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는데 어찌하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지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지체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불법 부정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이 소자 작은 자 하나라도 절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그리고 누가 보곤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늘 내 심령이 겸손한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진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마음의 허리를 겸손하게 동이고 근신할 때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 영원한 그 영광의 기업 이것을 바라는 자로서 늘 겸손하게 허리를 동인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온전한 거룩함을 입을 것이요. 또한 우리의 입술이 다른 영혼을 실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오늘 교회에서 실적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때문에 실적하고 목사 때문에 실적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결국은 연자매떨을 그 목에 맨자가 되어줄 것이고 분명히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새 집을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정말 그 피가 어떤 영혼이 흘린 피가 내게 돌아와서 내가 그 화를 입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내 심령의 새 집에 난간을 세워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을 산다는 것은 나로 말면 아마 다른 영혼이 실적하게 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입술의 말이, 단어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쓰셔야 합니다. 또 행동을 하되 내 행동이 옛집이 아닌 새 집이 지어진 자의 행동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또는 내 행동 하나에 영혼이 실족한다면 그 피가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내 심령에 새 집이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이고 새 집에는 난간이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떨어져서 그 피가 내게 돌아오지 않야도록 늘 내 심령의 마음판에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십자가의 죽어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새 집을 짓는 자, 어떤 집을 짓는 자? 내 공적을 시험하는 그날에도 절대로 타지 않을 만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터전이 되어지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금이 어떻게 나와요? 풀물불을 통과할 때 나옵니다. 은은 풀물불을 일곱 번을 통과할 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석은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에만 나오는 것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를 정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하셔서 아름다운 새 집을 짓고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처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